긴 채를 잡으면 잡을수록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저희 선수들도 그래요. 제가 장난으로 감전됐니? 시직거려. 올라가는데 여기 불이 발버버려 떨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합 때 경직되고 이럴 때가 보일 정도로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채가 떨어뜨리고 쓰러지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완시키고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자꾸 떨어뜨리고.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헤드가 공 사이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헤드가 크면 커질수록 불안한 게 공보다 뒤쪽에 면이 많이 땅에 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지금 뭔가 공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눌러치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 드라이버 선수들 보면 페어에서 드라이버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와, 저거 어떻게 치나? 아마추어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이 밑으로 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거는 절대 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채가 잔디에 닿는 순간 미끄러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너무 왼발에 놓고 척추만 이렇게 기울여서 뒤에 떨어뜨리는 동작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같은 높이에서 이 상태에서 넓은 곳에서 그냥 회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뒤를 치고 싶어도 팔이 갑자기 훅 빠지지 않고서는 뒷땅이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드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렇게 툭툭 떨어뜨리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놔주고 그다음에 이 헤드를 떨어뜨리는 이 동작을 실제로 임팩트 때 퉁하고 놔보는 거예요. 공 뒤에다가.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뒷땅 쳐봐. 너가 뒷땅 치면 뭐 커피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뒷땅을 치자고 얘기해도 우리가 회전하고 이렇게 있으면 미끄러져 지나가듯이 공이 오히려 더 컨택이 잘 나오게 되고 오히려 타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분들도 난 이제 타점이 잘 안 나오고 공을 자꾸 가파르게 내려찍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올라가서 이 헤드를 그냥 이쪽에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손목 풀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주 전에 나와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손목 풀리는 거는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 갔을 때 이 동작이 풀리는 거고 이 동작은 때리는 동작이죠. 우리가 꺾였으니까 때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손목은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만 다니지 마시고 백스윙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몸은 돌리지 말고 팔마이크 툭툭 아래로 내려치는 거죠. 하다가 여기서 돌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가면 헤드를 툭 툭 툭 회전 그냥 툭 툭 놓다가 놓는 거를 내가 회전을 해서 지나간다 하면 정말 이 임팩트가 언제 지나가지? 지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 이 클럽 헤드 및 면이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믿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충 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정확히 치겠다. 절대 이게 임팩트 순간 2,000분의 1초인데 그 순간에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힘주고 내가 저기 정확히 맞추겠어. 이런 경직된 동작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쓱 해서 하고 넘기면 그냥 공은 맞게 돼 있거든요. 너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연습장 가서 해보세요. 그냥 내가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생각 말고 그냥 1시간 연습한다 그러면 그냥 힘 빼고 슬렁, 다향저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힘을 빼고 공을 맞춰본다고 하면 훨씬 더 정타에 맞추는 그다음에 느낌이 좋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긴 채 잡으면 막 힘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마추어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임팩트 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점 정확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도 불안하죠. 사실 너무 불안할 때가 10번 치면 9번 불안한데 불안할 때일수록 더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걸 생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맞고 나서 피니시 때의 어떤 밸런스를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았던 샷을 기억해보면 끝났을 때 피니시 모양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를 치고 혹은 세컨을 치고 뭔가 코스 나가서 임팩트 이후에 동작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런 동작이 많죠. 근데 공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딱 있는 게 사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똥폼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폼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스윙을 한다고 하고 이게 지나가지만 지나간 뒤에 피니시의 모양은 피니시를 잡고 이렇게 공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하면 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과정은 이 결과를 따라와서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골프 치는 동안에는 반드시 피니시 모양을 꼭 하고 한번 공을 바라보고 내가 밸런스가 잘 잡힌 샷이다라는 느낌 그걸 느끼고 한번 내려보시면 훨씬 정타에 맞출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거리도 좀 많이 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조민준 프로의 레슨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왔는데 김단아 프로 같아요. 김단아 프로가 클럽에서 툭툭 떨어뜨리기 어머니 듣지 않으세요. 클럽에서 툭툭 떨어뜨리기 완전 공감됩니다. 라고 착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유틸리티를 참 아이언처럼 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 떨어뜨려서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떨어뜨려야 한다는 레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질문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토템님의 질문입니다. 유틸리티를 당겨칠 때가 많은데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 당겨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과잖아요. 당겼다는 거는 치고 난 뒤에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당겨치는 이유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르게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가파라지고 그 뒤에 동작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 사실 체를 좀 던져주는 느낌을 샷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겨치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 이상은 대부분 스윙하고 연결이 되지 않지만 에이밍 자체가 오른쪽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른쪽 보고 왼쪽을 보내려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동작 왜냐하면 오른쪽 보고 힙을 잘 쓰고 몸을 잘 썼다면 본 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을 안 하고 상체로 왼쪽을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몸이 나가면서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코스 나와서 내가 에이밍을 잘 썼는지 확인해보시고 이 잡아당기는 동작을 좀 고치시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 올려놓고 다운스윙 때 힘으로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풀어보세요. 이쪽에서 풀고 이 상태에서 좌향자가 되면 이 팔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고 뭔가 뻗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잡아당기면 이 다음 동작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동작 중에 또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몸을 잘 못 돌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이 회전이 돼서 이 팔을 왼쪽으로 갖고 돌아줘야 되는데 몸이 돌지 못하니까 그렇다 팔을 계속 절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피니쉬로 넘기는 동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당기면 슬라이스 나죠.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몸을 더 못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전으로 넓게 내려오면서 좀 더 몸을 돌린다고 하면 팔이 잡아당겨지는 게 좀 뻗어지면서 피니쉬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확실히 기초를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당기는 샷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이 워낙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님이에요. 어떤. 어떤. 유틸리티 티샷은 괜찮으시대요. 그런데 땅에 넣고 치면 탄도가 낮은 샷이 나와서 걱정이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그 탄도가 낮은 게 이유는 너무 많겠죠. 그런데 대부분 낮게 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낮게 쳐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을 낮게 가는 이유가 너무 오른발에 놓고 로프트를 세워서 눌러쳐서 낮게 가는 유형이 있고 공을 띄워주기 위해서 왼발 쪽에 놨는데 띄우기 위해서 공을 들어치다 보면 약간 밑에 쪽에 맞으면서 공이 좀 낮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게 가는 분들은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위로 올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프트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타에만 맞으면 공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을 자꾸 띄우려고 하지 말고 공 앞쪽에 뭔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 쪽으로 낮고 길게 갈 수 있게 좀 더 공을 오히려 눌러치게 된다고 하면 이 로프트만큼 공이 좀 띄 수가 있고 혹은 내 클럽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어드레스에 헤드가 좀 닫혀 있거나 이러면 또 낮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그 탄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